신형 그랜저로 추정되는 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사진들은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신형 그랜저가 레트로 디자인으로 나오면서 특히 1세대 각 그랜저를 오마주할 거라는 예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형 그랜저 외관에서 볼 수 있는 각 그랜저의 오마주는 바로 쿼터글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랜저 아이지에서 더 뉴 그랜저로 페이스리프트 될 때 페이스리프트 때는 거의 바꾸지 않는 쿼터글라스까지 선박하면서 더 뉴 그랜저에 길다란 쿼터글라스를 선보였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형 그랜저의 힌트가 되었던 겁니다 전면부는 스타리아를 닮았다고 예상들 하시지만 훨씬 더 고급스러울 걸로 보입니다 특히 파라메트릭 아키텍처로 고도로 계산된 정형화되지 않은 그릴이 적용되면서 스타리아 보다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울 걸로 예상해 봅니다 더 뉴 그랜저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포인트가 바로 터치식 공조장치였는데 이 부분도 신형 그랜저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보여준 힌트였습니다 신형 그랜저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터치식 공조장치가 들어갑니다 지금의 터치식 공조장치도 화질이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이게 좀 더 크게 들어가면 실제로는 사진과는 다르게 훨씬 더 고급스러울 겁니다 저는 지금의 소형식 터치 공조 스크린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 이게 더 크게 들어간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스포티지나 니로와 비슷한 K파렛 인테리어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그랜저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식 공조장치 위에 라디오 버튼이나 볼륨 버튼은 물리식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위로는 연결된 중앙 ABN과 풀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뉴 그랜저에서 미리 힌트를 보여줬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언급하였듯이 신형 그랜저의 특징이 바로 레트로 각 그랜저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스티어링 휠을 오마주한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각 그랜저만의 고유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80년대 일본 세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1,2 스포크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인데요 그리고 신형 그랜저는 각 그랜저의 1 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아닙니다 3 스포크 방식인데 살짝 랜드로버 스티어링 휠이 연상되는 버튼을 강조하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각 그랜저의 스티어링 휠 오마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각 그랜저의 일본 버전인 미츠비시 데보네어의 오마주 같기도 합니다 특히 미츠비시 데보네어 AMG 버전의 스티어링 휠이 현재 볼 수 있는 신형 그랜저 휠과 비슷한 3 스포크 방식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터치식 공조장치도 2세대 그랜저의 일본 버전이었던 미츠비시 데보네어에도 적용된 바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미츠비시 데보네어에는 큼지막한 터치식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었고 현대 2세대 뉴 그랜저에서는 좀 더 작은 버튼식의 프로토 에어컨 버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기에 신형 그랜저는 당연히 각 그랜저 스타일의 레트로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각 그랜저 갬성을 모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80년대 일본 차 디자인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랜저는 어차피 중동 외에는 거의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포인트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랜저는 항상 기대되는 차량이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 봅니다 출시되고 생산만 받쳐준다면 국내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를 걸로 보이는 대한민국 럭셔리 품격의 상징 신형 그랜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